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님 판변TV의 반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공통착오와 객관적 의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01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영등포구고 피고는 구청과 거래했던 회사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영등포구청인데 지역 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입찰 절차를 거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도 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겁니다. 원고는 2017년 7월경에 내부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3년 12월 19일경 국세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이게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3년 11월 21일 회신 받기 직전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세 상당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과세광청에다가 부가세 경정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들도 부가세 부가 대상으로 알고 부가세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해서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환급받은 부가세 환급액을 원고에게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 환급액은 매출세액에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부가세를 원고한테 받았는데 그 중에 매입세액 부분을 빼면 뭐 해서 한 500만원 요정도로 반환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낸 거죠. 그래서 이 환급액, 이 부가세 받은 환급액을 돌려주니까 원고가 피고들을 내서 용역대금에 지급된 부가세 전액 중에 나머지 금액, 이 환급액 말고 이 매입세 상당 공제된 금액 이것도 부당이들이 받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부가세를 준 그 금액 전체가 부당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반환했으니까 나머지도 달러를 소송하게 된 겁니다. 원시음은 이 쌍방에 지금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공통의 착오에 빠져 있었고 그렇다면 이 착오가 없었다면 당사자들은 모두 부가세 부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세 명목, 금액 전부를 부당이익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부가세는 애초에 지급하지 않는 게 애초에 계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액해서 환급액 플러스 그 납입세 관로 있는 공제에 대해 그 금액도 다 반환하라 라고 했더니 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사업자로 하여금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는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을 하는 것을 사업자가 받아서 그걸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업자가 받은 이 부가세라는 것은 애초에 이 사람이 납부할 부가세를 대신 징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부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사법사 약정에 부과하지 일단 받게 되면 그 부담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통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 대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사 의사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 의사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 측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된 의사를 당사 의사라고 보고 그 의사로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들은 애초에 부가세가 있는 걸로 착각을 했죠. 피고들도, 몽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피고들의 의사에는 부가세를 부가세 납세 때문에 알고 있었고 하지만 내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만 부가세 내면 된다 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이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 사이에서 특히 피고들은 그 당사 사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는 서로 인정해 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금액은 착오가 있었지만 부가세, 면세 대상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매입세액 공제 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에 합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충해서 한 걸읍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하면 되지 매입세액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렇게 쌍방의 공통으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 착오가 없다면 당사자가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쌍방의 공통착오일 경우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어? 그래? 부가세 면세 대상에 아닌데? 면세 대상에 라고 착각하겠습니까? 쌍방이? 그러니까 그러면 면세, 부가세 면세 대상에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원고총고 인용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 의사라는 것은 거래 관행이나 목적 적용 법조에 이르게 되는 객관적 추인지 의사이기 때문에 조국은 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가세가, 부가세는 원고가 부담하지만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그중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래 관행까지는 합의했는데 그렇다면 부가세, 부담 부분이 있어서도 조국도 원고는 이 매입세액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 정도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그 정도는 피고가 납부할 의사를 입고 받아서 그 정도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조국도 공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쌍방의 조국도 가정적으로는 인정해 줬을 거다 라고 해서 나비세액, 나비세액 부분에 공제한 나머지 환급액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쌍방의 공통으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가장적 의사를 어떻게 복구신가를 그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업보문장에 판비안TV의 박빈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업보입니다. 인사, 근로자성, 사용자성은 모두 실질주의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법원은 2019년 252004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임금청구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수당청구입니다. 정확히는 아이돌보미들이 온고고 피고는 광주대학교 사랑협력단 등 여러 업체가 피고가 되는데 온고가 폐소했다가 대본에서 순서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이 된 거죠. 이 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을 지정을 하고 서비스기관에 아이돌보미를 두어서 보호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가정의 배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죠. 이 원고들은 광주, 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이들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3년 1월부터 16월, 10월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유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 못 받았고 이걸 지급을 구한 거죠.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받고 두 번째, 서비스기관, 그러니까 피고들이죠. 이 서비스기관은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법에서 서비스기관을 지정하게 됐는데 이 서비스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에 있는 그 센터이고 피고들은 그 센터의 운영 권한의 일부만을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두 가지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심은 어떻게 본 거냐면 국가 지방단체 단체가 서비스기관을 지정을 해서 아이돌봄을 두어가지고 제공하는 건데 이 서비스지원기관, 이 기관을 각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부마다 이런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는 거죠. 위탁기관, 운영위탁기관. 그 기관이 이제 피고들이죠. 무슨 사랑협력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한 그 기관이 이제 그 기관이 원고들은 사용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그 기관은 위탁 운영기관일 뿐이지 실제 사용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거죠. 즉 이 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이 기관이 관리하는 아이돌봄이 이런 거든요. 이 아이돌봄이가 일단 근로자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사업을 대행하는 게 운영만을 대행해주는 그 기관이 사용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중요한 표지가 있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종속적인 관계에 의해 한다는 거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 개념이죠. 이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고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연부라든지 사회보장제도 사제보험 이런 걸로 사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이걸 보라는 거죠.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 근태를 관리감독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배정된 후에는 일의 변경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는 사용자성을 보는 거죠. 근로자성. 즉 이 기관이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을 했고 기휘감독을 했고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제대로 그 집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배정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일단 배정된 후에는 임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에 요청을 해서 기관이 변경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3자를 고용해서 대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월드비는 근로자가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기관은 그 권리 의무 기숙 주체가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설치 운영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 계약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설치 운영자이고 센터 운영기관인 피고들이 그 이중적인 기율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지원자전센터라는 것은 시설이라는 거죠. 일종의 무슨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그 기관이었거든요. 피고들 같은 그런 기관. 이 기관이 지정받아서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감독하고 그 다음에 배정가족을 변경하고 이런 거를 다 기관이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기관이 결국 사용자가 맞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도 맞고 사용자도 맞기 때문에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근로관계 계약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맞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그 다음에 관리, 근태관리 그 다음에 가정 배정 이런 것들이 다 피고들이 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결국은 사용자가 맞다. 즉 근로자성, 사용자성은 모두 형식주의가 아닌 실질주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다. 그런데 원심은 형식주의에 따라서 건강과정지원센터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용자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문장님의 판변TV의 박판교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팔레용보문사 수용대상물과 간접점유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98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정기사업조합이고 피고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지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폐소했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조합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하는 수용재개를 합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이게 아마 무슨 가설걸물 이런 걸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수용이 아니라 이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떼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원고는 2018년 12월 11일 날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합니다. 토지수용금도 공탁하고 건물 이전비라든지 보상비가 다 공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원고가 2019년 1월 31일 날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2018년 12월 14일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원래 이전하는 내용의 수용이 있었는데 건물에 대해서까지 등기를 하게 된 거죠. 피고들은 2013년 10월 24일 날 A에게 보증금 1억 원의 건물 지하층을 2017년 6월 27일에는 B에게 보증금 7천만 원의 1층을 2017년 9월 30일 C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의 2층을 각 임대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용개시일 아까 2018년 12월 14일이죠. 그 이후에도 A는 113일, B는 260일, C는 350일간의 각 인차 부문을 더 점유 사용하다가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수용개시일 2018년 12월 14일부터 상당기간 지금 A, B, C가 더 임차를 하고 있었죠.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임대인인 피고, 피고도 노동 간접점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 점유 상당,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갖고 있는 점유 상당의 이익을 내놔라 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이 A, B, C의 불법 점유기간 중 차임상당의 손해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수용이 이미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등기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건물의 소유자는 수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적어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아닌가? 그럼 원고라면 원고가 자기 토지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차임상당의 손해는 A, B, C한테는 청구할 수 있지 피고한테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건 건물은 지작물로 분리되어 이전 대상이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원고는 소유권을 취조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고 명의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다로 하더라도 무효이다. 즉 수용재결에는 이전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용에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가사 원고가 수용으로 원시취득하였더라도 임차권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형수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자는 누구죠? ABC죠. ABC. 그러니까 임차인들이죠. 수용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아는 경우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열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설령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수용고사원금 지기적이기 전까지는 임차인 점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 임대인 타인의 토지도 임대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도 간접점유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고 지장 밀린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인도하지 않은 토지의 타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차인들은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 수용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간접점유인 피고도 점유에 걸려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손실보상 완료가 있는 다음 날부터 토지의 임료에 대해서 피고들의 배상채금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로서의 임대가 아니라 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의 간접점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점유, 임대차가 그래서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해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 여기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임대인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점유에 대해서 간접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로서의 임대가 아니라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관계해서 타인의 물건에서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의 간접점유자도 불법 책임이 인정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수용위원회에서 지작물로 모아 손실보상금을 지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후에도 피고들이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사용수기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공탁된 이후에 그때부터 불법 점유기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피고들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간접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의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임차인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이 날 다음부터의 토지 임료를 피고들, 피고들도 임대윤으로서 지작물이기 때문에 임대윤으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인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작물로 수용도 제결됐기 때문에 건물 등기가 털령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것도 같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법무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팔레용 법 민사 환매권 행사와 유추 적용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8월 18일이고요. 판검으로는 2021-2948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협의 취득했던 매도자의 상속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승소한 거죠. 내용 보시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2005년 12월 30일 날 청주의 택지개발 사업을 관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구를 피고로 지정하는 곳이랍니다. 주택공사위원단이 택지개발하라고 고시를 한 거죠. 충북지사는 2008년 5월 2일 날 이 사건 사업개발 계획을 승인합니다. 피고는 2009년 5월 21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협의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니까 2009년에 원고들의 아버지 아버지니까 하여튼 망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협의 취득합니다. 협의 취득하는 것은 매매 형태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피고는 2014년 7월 1일 날 조선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걸 알았는데 상속인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 공공사업의 경우에 공익사업법에 보면 공공사업을 지정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 그 수용한 날로부터 협의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매수자의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그래도 환매권이 생겼다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고 환매를 행사하지 않을 때는 뭐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통지 자체를 안 할 경우에는 환매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속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고가 협의 취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 사건 사업 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통지나 공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원심은 택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용된 토지의 경우는 택지 개발 촉지법이 적용되지만 이 택지 개발 촉지법에 협의 취직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다시 일반 법에 가까운 토지 보상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법상 5년 내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음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다. 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준 거죠. 문제는 이렇게 택지 개발을 위해서 토지 수용하는 방법과 협의 취직한 방법이 있는데 수용된 토지들은 택지 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5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택지 개발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가 협의 취직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그럼 이 협의 취직의 규정을 수용된 토지의 규정으로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서 유사한 사안의 법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 적용이라고 하는데 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장할 수 없거나 사회의 정의관념에 현재에 반하게 되는 것을 유추해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수용된 토지에 관해서는 5년 이내 사업 시행을 못 하더라도 환매권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협의 취직된 토지의 경우는 그런 게 규정이 없다면 그럼 환매권 인정하는 게 맞는가? 대법원은 그렇게 보면 사회의 정의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법규범의 체계 입법으로도 목적경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 이런 경우에는 유추 적용을 허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택지 개발 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수용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의 취직한 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택지 개발 촉진법에 대한 환매권에 있어서 5년 이내 미사용을 환매권 발생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반법으로 가게 되면 토지 포장은 5년 이내 미사용이 환매권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현저한 사회적 정의관이 반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유추 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협의 취직한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 개발 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서 5년 이내 미사용을 하더라도 환매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분쟁 과정에서 적용 법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주장을 해야 될 때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유추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게 되면 이거 좀 너무 자의적이니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판례를 언급을 해서 적정한 법 규번이 없고 법 규번의 목적 취지 또는 사회적 정의 관계에 비추 유추 적용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같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즉, 협의 취직이나 수용이나 사업 토지는 대상 환매권은 그 요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택지 개발에 관해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 요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취직과 토지에 있어도 인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판례의 환매권 유추 적용은 타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판례는 변호사로서 어떤 적용 범죄이 없을 때 유추 적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판례를 언급하면서 유추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 같이 기억해서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원장의 판변TV의 관계의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원 법원 인사 소송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그 7.79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 경정이고요. 특별 항고인인은 민사소송의 원고입니다. 파악이 환송됐고 일부는 특별 항고 기가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항고인은 2016년 2월경에 A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1심 계속 중에 A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고인은 소송 수계 신청을 해서 관할 시청에 사슬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회신 서류에 따라서 B1234가 배우자와 자녀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로 해가지고 소송 수계 신청을 하고 청구 원인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의 이제 A의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사망인의 소송 대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B1234가 상속인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고인이 승소를 해가지고 일시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이 항소를 제기를 하고 항소가 일부 인용이 돼가지고 1심 금액이 감축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항소 판결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가 이 사건은 항고인인데 원고가 제가 이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B1234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이 B1234 중에 장남이 이미 사망을 했고 그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 그러니까 이제 망인의 며느리와 손자죠. 이 B5678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B5678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의 판결 경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쭉 나눈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상속분대로 쭉 나눠서 원심은 이거 소송 기록에는 B5678이 없다. 따라서 소송 기록 자체의 경정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경정 신청이 아니라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B1234에 대한 인용 금액은 경정 대상인지 두 번째 B5678에 대해서도 경정 대상인지 아니면 추가 판결 대상인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 나타난 자료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죠.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류가 명백한지 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신설되면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익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망한 경우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록관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적등록을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 1,2,3,4만 상속인으로 주문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오류고 제적등분에 나와있는 B5,6,7,8까지 합산한 고 상속분에 대해서 B1,2,3,4의 주문인용 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B5,6,7,8은 망인 A의 소송 대리인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함으로써 B5,6,7,8도 모두 항소심으로 인심이 됐고 신급 대리의 원칙상 소송 대리인은 더 이상 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B5,6,7,8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송이 진행이 안되고 그냥 종료가 돼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B5,6,7,8에 대해서는 그 항소심에 그 소송을 다시 재개시켜가지고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정재생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소송 중에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됩니다. 소송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 중간에 사망한 경우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소송 중에 당사 사망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공동상송인의 소송장 지휘는 당연 승계하게 됩니다. 당연 승계가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도 소송수계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만 소송 대리인인 경우 만일에 소송 대리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송인을 모두를 위해서 소송 대인의 지휘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당연 승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소송 대리인이 상소를 하게 되면 신급 대리의 원칙상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소송 대리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계 신청이 된 B1234는 상속분을 감축해가지고 판결 경정 대상이고 B5678은 경정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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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도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원고가 항소심의 재판부한테 기일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항소심의 제2항수부였다. 재판부가 항소부였다. 그러면 그 제2재판부 거기다가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서 다시 재개해가지고 판결 확정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가지고 첫 번째 판결과 새로 받은 판결을 합산한 그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소송 등 3항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에 두고 잘 정리하고 이 판결에 이 판결에는 두 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공원장리의 판비안TV의 박판비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팔레원공원 민사 점유의 상호 침탈과 점유 회수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69 675 판결입니다. 건물 명도 청구고요. 인도 청구 원고는 점유를 잃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점유를 잃었다가 탈환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점유을 잃었으니까 점유 회수 명도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졌죠. 그리고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사실과 이렇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29억원 정도를 갖고 있어서 2022년 10월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 점유함으로써 자격채권이 있는데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이 발생하죠.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년 5월 23일 피고를 만나서 유치권 문제를 맞았음 중에 피고의 얼굴을 폭행을 해서 상해를 가합니다. 유치권 나가라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와서 피고를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거죠. 그 다음날 원고의 대표이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2019년 5월 24일 그리고 피고를 찾아가니까 피고가 전날 얼굴을 맞아서 다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찾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25일 날 건물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대표이사인 원고가 회사인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피고를 폭행을 해서 강제로 쫓아낸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2019년 5월 29일 날 30명의 용역직원을 동원을 해서 원고의 직원을 내보내고 경비용역 업체를 통해서 사실상 철통 보안 경호까지 하면서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용역업체가 강제로 돌아서 이 건물 뺏어갔으니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 청구를 합니다. 원고가 이 건물에서 어떤 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원고도 피고를 때려가지고 쫓아내서 점유를 하니까 불법 점유죠. 점유했는데 피고도 다시 용역직원 점유해서 다시 불법 점유한 거죠. 이때 원고가 뺏긴 사람이 다시 탈환한 사람을 상대로 점유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보통 이런 경우는 자력 구제라고 해서 법상 불법성이 없는 자력 구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그 건물을 뺏어오는 거죠. 자력 구제가 안됩니다. 이 사건은 5월 25일 수수료 퇴근을 하고 29일 4일 지난 다음에 영역 업체 30명 을 동원해서 다시 탈환한 거죠. 자력 구제가 안된 데 이렇게 서로 침탈한 경우에 먼저 침탈한 사람이 뺏겼을 때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으로부터 점위를 위법하게 침탈 간 점유자 피고 점유자가 상대방 으로부터 점위를 탈환하였을 경우를 점유의 상호 침탈 이라고 한다. 불법하게 침탈 당한 사람이 다시 가서 침탈 한 경우를 점유 상호 침탈 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점유 회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다시 5월 25일 자에 상대방의 점유 침탈 문제 담아 점유 회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 회수 청구를 인정하는 자체가 무용하다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점유자의 점유 탈환 행위가 자력 구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라는 겁니다. 결국은 피고의 5월 29일도 점유 침탈 이지만 원고의 5월 24일 점유 게시도 점유 침탈 이므로 결국은 원고의 점유에 기한 점유 회수 청구 건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 원심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자는 본권과 관계없이 점유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도 비록 침탈로 인해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여기를 침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다만 피고는 침탈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의 점유 회수 청구가 인정이 안 될 것 뿐이지 원고의 점유 회수 청구는 제3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유의 상호 침탈 사례는 대법원 판단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문 경우여서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번 사실관계도 기억해 주고 결론도 잘 기억해 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문 판결이니까 간단한 문제로 나오게 되게 편하죠. 실무에서 의뢰인을 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특이하고 재미있는 판례니까 기회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CO1의 판례온고 문사 수인 한도를 넘는 현저한 들성질 진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다 30618 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병원인데 병원의 상고에서 결국은 원고 폐소로 되는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환자 A죠. A가 2018년 2월 21일 날 감기 몽산 증상으로 이 피고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1시 10분경에 영양제와 항생제 스테레오디즈 제재를 투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11시 40분경에 호흡곤란이 일으켜가지고 수액 투여를 중단 되고 천식으로 진단 합니다.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스테레오디즈 제재를 다시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A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수를 하자 의사가 그러면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A와 A의 부인이 부축을 받고 의원을 걸어 나옵니다. 나온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서 쓰러졌고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대학 응급실 후송 대송 중에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 A는 의식불병 상태로 있다가 2019년 12월 20일 약 1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1년 2개월 10개월 맞네요. 10개월 정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원심은 의료과실 아니냐를 판단했는데 의료과실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이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과실 사망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만 전환 과정에서 특별히 환자 A한테 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식적 위자료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병원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의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료진이 주의무 위반이 있는데 사망과 결과에 직접 연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의 현저한 불성실한 진료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수인 한도를 넘어설 현저한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려면 이 선적의 불성실한 진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망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없지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논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과연 뭐냐 어떤 걸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할 거냐 요거의 문제입니다.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진이 수인 한도로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요것도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지 내가 형식 진료를 했다는 걸 의료진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의 현저한 불성실한 진료 그시 요사건의 쟁점에 있어서는 그 진료가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 건 아니다. 적어도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면 결과 발생에 인과하게 없다든 치더라도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해서 신체장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조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통해서 마땅한 정도 이뤄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돼야 신체장 손해와의 인과하게 없다든 치더라도 그 자체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지만 그 자체로 위자료 가능하려는 정도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는 피해자 입증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의 수인한도로 넘어설 만큼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적을 봤겠죠. 결국 이 사람은 감기로 내온을 했죠. 그리고 천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를 그 당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 상태에서 과연 응급차를 불러야 된다든지 혈압을 재고 여러가지 심정기 이런 걸 바구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해도 이것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의 불성실한 진료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원심과 대법원은 그 책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을 성공하지 못했다. 적어도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원고축구 기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료소장에서 의료인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은 아니지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경기적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이런 식의 경기적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판단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판결은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이런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불성실한 진료라는 것이 단지 진료 행위 등이 미흡했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에 넘어서서 수인 한도를 넘어설만큼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피해자가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이렇게 나오므로써 결국 의료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판결률도 앞으로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수인한을 넘어서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위자료만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현재로서는 이 판례에 따르면 쉽지 않다. 이것도 같이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 달 팔레온공원 민사 채권자의 소멸시효 주장과 배당이의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4 234 202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건은 배당이의한 채권자 채권자고 피고가 피고도 채권자죠. 배당이의라는 것은 경락되고 경매 매수인 납부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우선순위 채권자 우선순위 없으면 안분배다.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채권 채무자에게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 남는 게 없는 게 많죠. 이 채권자들 채권자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네가 같이 받았다거나 또는 너가 먼저 받은 애가 있는데 이거는 너는 채권이 없는데 받아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배당이의로 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사건은 파괴 환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지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이 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의 채권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문에 대하여는 자기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면서 배당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원고는 저당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돼 있는데 이 어쨌든 피고는 집행권원이 있죠. 집행권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죠. 확정된 지급명령 지급권원이 있으니까 집행권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 우선 배당을 받았는데 원고가 집행권원의 내용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만큼은 자기에게 배당이 된다고 해서 배당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수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배당이의를 한 다음에 곧바로 배당의의의 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래는 채무자가 해야 돼요. 그 재판에서. 즉, 지급명령 집행권원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피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해야 되는데 그 채무자가 해야 될 거를 지금 채권자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채무자가 해야 될 소송은 청구이의 소소다. 그런데 채무자를 대위에서 하는 채권자의 소송도 결국 청구이의 소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원고가 배당이의로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격을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원 집행권원에 관한 집행권원을 무너뜨리게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채무자가 해야 되는 청구이의 소소를 대신 주장한 것이므로 예를 들어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 형태로 해서 청구이의 소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배당이의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라고 판결을 한 거죠. 이렇게 배당기일에서 채권자가 이해하는 경우에 배당이의를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번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무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 규정이 나왔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법 규정에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정본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대법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배당기일에서 채권자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채무자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는 집행권원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할 때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 압류채권자라든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했을 때는 집행권원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이의의 사유가 설령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완성시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은 배당기일에서 채권자가 이해하면 무조건 배당이의의 소위를 하면 적법하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위 안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채권자를, 채무자를 대위해서만 청구이수를 제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의 소송을 제기하면 끝납니다. 다른 청구이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채무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수,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원심은 채권자가 배당을 이의했지만 소별시의 주장은 채무자를 대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서 채무자를 대위했기 때문에 청구이수를 제기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그냥 배당이의의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의의을 한 채권자 채권자는 배당이의의의 소만 제기하면 일단 적법한 소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보 운영기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팔레온보 행정, 희설 콩나물과 고시의 열거구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두 349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실보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희설 콩나물 재배업자입니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다시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토지보상법상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 면역당 소득 등을 고려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편입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해서 영농손실보상금의 2년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감자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딸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별을 키운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편집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2년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전하면 되니까 이전하는 시기에 걸린 시간 4개월분만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 사건 고시. 고시에 보면 농지에 지력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로 예를 들고 있는 게 버섯, 화해, 육묘 등을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화분에 익힌다거나 무슨 몰판에 익힌다거나 버섯 같은 건 나무에다가 기우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고정식 온실에서 콩나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이 원심은 시설 콩나물은 고시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 송실보상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시 없겠으니까 영농 송실보상금 규정 2년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옮겨서 하면 되기 때문에 4개월분만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버섯, 화해, 육무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유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토지보상법상의 하위고시에서 열거되지 않는 농작물에 관한 재배에 대해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시설 콩나물은 유사하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냐? 아니면 없으니까 그냥 기본 규정으로 돌아가서 2년분을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토지보상법상 영농 보상은 편입 토지 및 지작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에 이루어진 것이고 농작물과 농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래 2년간의 일시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적인 장물은 이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 구분의 소득분만을 보상하는 그런 취지이다. 그런데 콩나물은 평균 재배일수가 8일 정도여서 재배의 연속성을 본질적 요소로 침해하진 범위 내에서 시설 콩나물 재배시설에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버섯이나 화해, 육묘와 재배 방식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는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른 작물도 유사하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추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땅에다 놓고 심을 수도 있지만 수경재배도 가능하겠죠. 수경재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고시에 버섯, 화해, 육묘만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게 맞고 고시가 절대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자체 고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고 주장하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행정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행정기관이 없지만 이거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공사가 그런데 반대로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판례와 같이 법률의 제도, 취지를 밝혀서 해당 고시에 없어도 단지 예시에 불과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공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된 건데 그때 이 판례 언급하는 게 좋고 이 판례는 이 사례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 판례를 진정한 의미는 그 논리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냐? 법률의 취지가 뭔가? 그 제도의 취지가 뭔가? 이 취지들을 잘 밝혀서 그렇다면 이 고시가 과연 열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 고시에 적힌 게 아닌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를 잘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규정이 열거 규정인지 아니면 효력 규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보다는 그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판례를 판단할 때는 사실관계나 결론만 보지 마시고 논리를 잘 읽어가지고 그걸 자기 서면이나 주장 요지에 꼭 반응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호원장님의 판디안TV의 판결 변환입니다. 2013년 10월 1일자 판례원 보호 행정, 지분 쪼개기와 동의자 제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519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임가처분 취소이고요. 원고는 시행구역 내 주민들이고 피고는 성북구청장, 보조청장이고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조청가를 한 거죠. 설립 임가처분은 구청장이 가기 때문에 구청장을 상대로 피고를 하되 이거에 가장 직조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이 보조청가를 하게 되는 거죠.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추진위원회는 2004년 9월 10일 날 피고구청이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3일 날 한 14년 정도에 거쳐서 주민총회 및 창입총회를 개최를 하고 2019년 1월 29일 날 구청으로부터 조합이 조합 설립 임가를 신청합니다. 피고는 설립 임가 신청에 대해서 2019년 5월 9일 날 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 즉 76.37%의 동의가 있다고 봐서 조합 설립 임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은 시행구역 내 반대 주민들이고 이 설립 임가처분이 동의자 수를 잘못 계산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문제는 이거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할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을 한 명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의 토지나 한 개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거. 그 경우에는 한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동의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한 명이 내가 이제 뭐 한 다섯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하는 한 명만 동의자 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이 다수의 필지의 토지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할 때는 수의 관계없이 한 명으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내가 이 지역 내에서 뭐 이만큼의 토지를 뭐 열 개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명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수 지분 이전으로 늘어난 소유자의 동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토지를 잘 이렇게 쪼갭니다. 분필을 막 해가지고 이 토지를 이제 이 사람한테 넘기고 이 사람한테 넘기면서 동의자 수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의 전족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찰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다가 각 대외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명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사업 시행 예정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209명에게 매매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통해서 원인으로 다 지분 이전 기기를 다 해요. 그리고 209명 중에 194명은 지분이 모두 1제곱미터 이하 거래가액도 1만원에서 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되어 가지고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209명이 지금 되게 작은 만원에서 60만원짜리 쪼개기로 막 나눠주고 그 중에 185명이 대표라고 해 가지고 전체 동의자 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빼버리면 도저히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185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인지 다시 세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명종합건설 한 명으로 해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소유자 및 동의자 수를 제외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가처분 동의율이 미달하기 때문에 취소한 게 맞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재개발 조합의 소유자 및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우호세율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되게 많았어요.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과소 이럴 경우에 소유자 수나 동의자 수에서 그 과소 지분으로 탈법행위를 한 자는 모두 제외한다. 그게 니판결의 취지입니다. 모두 제외한다. 그리고 그 제외한 다음에 동의자 수를 다시 봤을 때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는 인가처분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분 쪼개기 방식의 조합 설립 동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문장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인 형사 의료법인을 인수한 비의료인의 병원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49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이고 특별권 위반 사기사건입니다. 피고인 상고인인데 파기환송됐죠. 피고인은 의료법인의 최불인공을 대남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운영권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관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는 걸로 기소가 됐고 원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문제는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보느냐. 이게 유사한 판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할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에 나온 거죠. 개인 명의로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 주도적으로 했냐, 어땠냐, 실질적인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 또는 인수하는 형태로 형태로 병원들을 운영할 경우 이 경우에는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외형상의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을 적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한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라든지 주조돌이 했다거나 그 재산을 일부 유출했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인정되지 아예 않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에 유출하는 경우가 해당돼야만이 이런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 과정상의 하자라든지 재산의 일시적 유출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설립 과정상의 하자. 뭐 내기로 했는데 안 됐다거나 또는 뭐 일부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인수하면서 의료법인을 인수했고 이사의 결의 없이 법인 계좌의 자금 혼용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법인 재산의 유출 정황 자체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겁니다. 즉, 법인 재산의 유출이 심각해서 결국은 그냥 이 의료법인 자체가 형용화되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 운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매우 늘어날 겁니다. 이 사건 판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원합의체, 2023년 7월 17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급여 등을 통한 법인 자금의 유출은 사실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판결을 보면 동업자와 자기처, 동업자의 처한테 고액의 고품급여를 지급하면서 가져갔지만 이 정도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의료법인 형태를 아까 이 사건은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죠. 건설회사가 아니면 대표가 병원, 공사생 못 받았다고 해서 병원을 통째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그냥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도 급여를 높은 정도로 해가지고는 의료법 위반 안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을 보면 결국은 의료법인 형태의 수익 유지의 병원 운영이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될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과연 이걸 인정하는 게 맞는지 여기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소수 의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판결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